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토이입니다. 돼지 꿀꿀이 조금토이예요.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. 발디의 수학교실인데요.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있는 발디의 수학교실입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 뭐야 시작부터 좀 다르네? 어? 랩도 다르잖아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뭐야 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? 원래 못 나갔잖아.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풀어야겠죠?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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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르르르르르 봐봐요 여기 줄넘기 계속 나온대니까 바로 나온대니까? 어디야 되지 이거? 도망가! 아 아 뭐야 여기 책장 뭐야 오오오 오오오 아니야 filgh 아니야 아 어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으으! 어 어어어어어어 아 밀지 말라고 뭐 어떡하지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ㅇ 어 좀 이상한데? 야 여기부터 풀자 여기부터 풀어도 되겠지? 아! 근데 여기서 풀고, 여기서 틀리면은 선생님 바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아닌가? 선택iksi 음악 아 도망가 도망가 임포스터 찾기 전까지는 아 뭔데 이거 원, 투, 세, 포, 와아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임포스터는 무슨 임포스터! 임포스터 보지도 못 하겠는데? 아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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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아아. 아따아. 아따아아. 이 안가왔던 곳으로 가자. 초콜렛 초콜렛. 아 아이템 엄청 많네! 아이템 엄청 많아. 초콜렛. 그래. 초콜렛 챙겨. 초콜렛 챙겨 동전으로 아아아아아아 아 초콜렛 하나 먹고 초콜렛 챙기고 좋았어 초콜렛 사고 좋아 초콜렛 3개에요 무한으로 뛰어다닐 수 있어 굉장하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시무시 하잖아 초콜렛이 무려 3개야 여긴 뭐야 어? 어? 여기 뭐지 여기? 아아 여기 봐봐 어몽어스 어딨냐구요 어몽어스 피 이건 뭐야 어? 이거 뭐야 이게 뭐지? 이상해졌어요 어? 그 소리가 임포스터 소리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? 어? 테이크 디스 이걸 가지세요 워! 저거 뭐야? 어? 이거 뭐지? 어? 이거 뭐야? 하하하하하하 불 꺼졌어 갑자기 3D 됐네? 웹이 3D가 됐어 원래 3D였나? 어? 어? 임포스터가 저 쫒아요 어몽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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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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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발드의 수학교실이 아니라 어몽어스의 수학교실이 다시 어몽어스의 수학교실로 돼버렸어? 뭐지 이게? 어떻게 해야되지? 이것도 수학문제 푸는건가? 언제까지 도망가야돼? 삐샥삐샥 이대로 수학문제 풀면 되는건가? 너무 어두운데? 다 없어져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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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통전 통전 오! 여기 오면은? 샥샥 해서 도망가자 와! 버블 3D3D 와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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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게 뭐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거 잡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란 얘긴가? 두만가두망가 출렁기릴 피해야해 출렁기 처음에 푸렁깨릴 피해야돼 바로 나가서 금 idea 오! 왕 제주민 봐주세요 아아아아악 되쏘 됐어 도망가 도망가 딸려 도망가 도망가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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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하는데 초콜릿 하나 먹고 먹고 도망가 야! 아 아 뭐야 너 뭐하는 거야 너 줄넘기 뭐하는 거 너 줄넘기 뭐하는 거야 너 줄넘기 뭐하는 거야 그거 찾아 그거 테이크 디스 찾아, 테이크 디스 슬프! 제 초콜릿 먹고 자판기 자판기 가라 스윕스윕스윕 네 초콜릿 먹고 선생님 어딨죠? 어디였지?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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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찾으면은 이제 선생님 없어지고 어몽어스 나온다는거죠 봐봐요 설마 이 소리는 임포스터가 발뒤 선생님을 잡은 소리가 아니었을까? 그런가봐 진짜 임포스터가 발뒤 선생님 잡은건가봐 문제풀어 선생님 없어졌어 봐봐요 선생님 없어졌어요 틀려도 상관이 없어 헉 발뒤 선생님보다 임포스터가 편해 도망가 아 뭔데 뭔데 아니 어디서 잡힌건데 아 뭐 오이가 없네 이거 이제 그거 찾으러 가면 되요 아 쟨 안되요 아 밀렸어? 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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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기야 세탁기야 밀어줘 여기저기저기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벽에다 집어넣으리네 이거 비켜 비켜 저기 그 들어가야되 그 테이크시어 들어가야되 여기 아아아아아 tactile 이거말고우 오 εκ 다 왔어 다 왔어 저기야, 저기야, 저기야 쓰레이이이이이이이이iv våや открыв 오디야, 서리아 와유 равно 그르의 오디 아닌가? 오디지? 오디였지? 여기다 여기다 됐다 임포스터 소환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거 하면서 문제를 맞추는게 맞는걸까 아까 왜 잡혔지 벽돌쿠 잡은건가 그런거같아 얘가 전부 다 없앴어요 저만 남은거에요 지금 생존자 저만있는거에요 버튼 누려야되지않을까 리포트 버튼을 눌러야지 신고를 하는게 아닐까 빠밤 이거 한번 끄욱해보자 어디 어디서와 왜안오지 어 뭐야 있다아다 간다아아아아아 꼬오오오오오오오오옷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에 해볼 게임 발디의 수학교실인데요 발디의 수학교실 속에 임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당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승존자는 저였는데 결국 저도 당해버리고 말했네요 승자는 임포스터다 예 흐흐흐흐흐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